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누구 거였더라 여보세요 네 나 늦어 곧 이쁘네 이거 거인께서 전해주라고 어디 팔아요 머리 갓 떼어낸 싱싱한 머리가 단돈 2만 9,990원 머리 있어요 머리 싱싱한 머리 네 선물 가져왔어 뭔데 뭔데 오다 추웠다 뭐야 진짜 추웠냐 자 타봐 응 배달을 밟아야지 응 제발 가자 앞으로 가야지 밟으라고 응 밟아 이 새끼 뭐냐 다 더 cop 또 안 윤드 eled Coastal goes Matter 아멘